학생 여러분, 걸스데이 미나와 함께 좋아요송 시작해볼까요? 체조랑 스트레칭, 규칙적인 운동도 좋아, 좋아, 좋아요 함께해요, 좋아요 우리 모두 바른 자세 즐거워요, 기뻐요 숨 숨는 건강, 에너지 1, 2, 3, let's go! 컴퓨터는 1시간 넘지 않아야 좋아 모니터는 팔을 뻗어 닫는 것이 좋아요 가방은 양쪽 어깨에 가볍게 메세요 걸창은 오한대요, 신발은 꼭 맞아요 엎드려 눕지 말고 반듯하게 누워요 스마트폰 사용은 반듯한 고개로 매일매일 30분 다 함께 운동해요 좋아, 좋아, 좋아요 다른 자세 좋아요 함께해요, 좋아요 우리 모두 바른 자세 즐거워요, 기뻐요 숨 숨는 건강, 에너지 좋아, 좋아, 좋아요 하나하나 실천해요 우린 몸이 건강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